우승했다며 그럼 끝난 거 아니야? 아버지는 학교에 한 번 오시라니까 대답이 없어? 네, 알겠습니다 후회 안 할 자신 있어? 저 원래 후회 같은 거 안 하는데요? 자존심을 세우고 싶으면 자존심만 세우던가 아니면 말을 잘 듣던가 야, 너 뭔 일이냐?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 나야 나하고 잘했어 나 잘했단 말이야 가짜 왜 이러는데 돈 필요해 마치고 오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준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직 시작도 못했잖아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수고하십시오 다시 날아가다 다시 날아가다 하șes кур거리 상대방 가짜 enf investing 가짜 가짜